이분의 성함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하시는 분들은 최등창의 최절 빨리 빨리 달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씨 정답을 만드실 수 있고요. 이디스의 몽타주 정답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와이프 여자 이러시고요. 이분 얼굴 맞추기 쉽지 않고요. 여자 사람 연예인 이러시고요. 맞추실 분은 없습니까? 맞추실 분은 없어요. 역시 이게 걸그룹은 좀 그렇군요. 이디스의 몽타주 거의 이제 생머리 이러시고요. 이디스의 몽타주 정말 이제 종반각으로 가고 있어요. 텔런트 배우 추가 힌트를 드린다면 이 걸그룹의 인원수는 4분입니다. 컴백을 했고요. 분홍색 옷 일이시고요. 걸그룹 인원수는 4분이고요. 이분의 연세는 이제 94년생이고요. 걸스데이 아니고요. 컴백했어요. 지금 컴백한 걸그룹이고요. 털보 이상형. 아우 그것도 정답인데요. 이분이 이제 생김새보다는 이제 자주 웃어요. 그게 맘에 들어요. 근데 이제 너무 웃으니까 가끔 깰 때가 있는데 헤헤헤헤헤 그 나저나 말입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주무십니까? 어디가셨어요? 다들? 다들 꿈나라로 가신 거예요. 지금 어디가셨어요? 다음 문제 나는 준비를 해봐야겠구먼. 자 결정적인 힌트 드릴께요 그럼 맞추시켜끔 카 맞아요 맞설리다 이건 아쉽네 아 그렇다면 이름은 요 한승현 에이 너무 아시다 94년생 이라고 했는데 선희는 누구에요 선희는 누구야 선희는 누구에요 카라 세 멤버 들어온 멤버 카라 니콜 하고 강정이 빠지고 새로 들어온 멤버인데요 믿었던 잉어 님이 선희 라고 했는데 선희는 누굽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소희는 뭐야 mc 쭌 모르겠다 1퍼 이러시구 에 아 그러군요 자 히히 이러시구 에 소희는 내 동생이시군요 연예인 뭐래 허영지 아 그렇습니다 정답은 허영지 양 이었구요 한승현 양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저하고 또래입니다 우리 잉어 님하고 나하고 우리 둘하고 또래에요 한승현 양은 네 결코 94년생이 될 수 없대요 에헤헤헤 헤헤 무무수 아 이러시구 에 크 후 아 이제 다음 문제